침실의 작은 변화를 주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. 침실 분위기를 바꿔주는 데에 베드스커트가 확실히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. 10년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지만 더욱 세심하게 그리고 존재감 있게 만든 이 베드스커트를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름 지어본 요기 베드스커트입니다. 은은한 계란강 같은 고급스러운 강택이 흐르는 실객 가공 처리된 면 100%의 소재이고요. 겨울 패드에 사용되는 6온수의 솜을 누벼 도톰하고 폭신한 쿠션감을 자랑합니다. 마치 도톰한 패드에 스커트가 더해진 것처럼 따로 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폭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참면 프릴 외의 머릿장 부분은 너비 16cm 정도의 여유 원단을 따로 제작해서 매트리스 전체를 깔끔하게 감쌀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누빈 패드 부위와 프릴 사이에 전체적으로 싱을 둘러 보다 깔끔하게 제작하면 물론 프릴이 예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길게 제작한 프릴 끝에 자수 원단을 한 번 더 덧대어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. 자수 원단 역시 꽃잎이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고급 입체자수 원단을 사용해서 차별화를 둔 것은 물론 더욱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. 사면에 부착된 고정 패드는 너비 3cm의 도톰한 패드를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매트리스를 잡아줍니다. 그동안 수많은 종류의 베드 스커트를 사용해봤지만 길어야 2,3년밖에 못쓰겠더라구요. 그래서 10년 그 이상을 사용하려고 만든 요기 베드 스커트입니다. 저처럼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베드 스커트를 원하셨다면 요기 베드 스커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어떤 침과도 잘 어울리는 요기 베드 스커트 이번 봄 여러분들의 침실에 확실한 분위기 메이커가 배워질거에요. 윤혁이 홈의 모든 제품은 국내 생산 원부자재를 사용해서 100% 핸드메이드로 제작됩니다. 가장 편안한 순간에 윤혁이 홈이 함께할게요. 고맙습니다.